음악 엄마 손 좀 줘봐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하얀 가루를 지어 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다 어머니의 눈을 보았으나 별다른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손에 있던 봉투에 가루를 넣으며 힘없이 말했다 휠체어 밀어 다오 너도 바쁠 테니 이만 가거라 어머니는 하얀 가루가 언니의 뼈가루라는 것을 알았을까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이단 작가님의 단편소설 언니의 꽃입니다 이 작품은 이이단 소설집 청라엘 쪽으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이단 작가님은 2015년 개간 문학나무 겨울호에 돌의 기억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소설가 옆에 신의 작가로 선정되었죠 2021년 문학나무 숲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엔솔로지 소설집 비트 죽음을 출간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언니의 꽃 이이단 칼미아 꽃나무를 옥탑방의 작은 공터로 옮겼다 옥탑방은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었다 50중반이 넘어서야 겨우 내 공간을 갖게 되었을 때 언니는 나를 대견하게 생각했다 그때 선물로 가져온 묘목이 칼미아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하얀색 꽃이 필 거야 이 꽃을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꽃말은 커다란 희망이야 언니는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언니의 머릿속에 있는 꽃이 이 꽃이었단 말인가 나무를 화분으로 옮기며 나는 의아했다 하지만 아닐 것이다 동대문 시장에서 꽃구경을 하다가 꽃이 아름다워 나에게 주려고 산 것이었을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칼미아에 대해 언니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커다란 희망이라는 꽃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면 조카를 낳았을 때부터 이 꽃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럴 리는 없었다 검색을 해보니 칼미아는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꽃이었다 커다란 희망이라는 꽃말이 부색하게 무더기로 피는 하얀색 꽃은 작았다 봉오리로 있을 때는 분홍색이었다가 활짝 피면 하얀색으로 변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각형 모양의 꽃 한가운데 기다란 암술이 있고 끝이 빨간 열 개의 수술이 암술 주위를 지키고 있다 마치 우산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검색을 하기 전까지 나는 이 꽃나무를 알지 못했다 흔한 꽃이 아님은 분명했다 수술이 암술을 지키듯이 언니는 조카를 지키며 살아왔을까 나무줄기는 가느다랗고 하늘을 향한 잎은 도도하게 느껴졌다 1년에 겨우 10cm 자라는 꽃나무 바깥으로 나온 칼미아 잎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봄이 가고 칼미아에 새잎이 나고 하얀 꽃이 무더기로 피워도 이제는 같이 볼 수 없는 언니 차창 밖을 바라봤다 벚꽃길은 끝없이 길게 이어졌다 언제쯤 꽃길이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저 꽃이 지면 언니를 볼 수 있을까 해마다 TV나 매스컴에서 꽃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가슴이 쿵쾅거렸다 뛰는 가슴과 관계없이 꽃은 피고 졌다 언니와 꽃을 보러 간 게 언제였더라 같이 쳐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지는 꽃을 언니와 함께 본다면 그 애는 안심해도 되는 날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리라 나는 바람에 지는 벚꽃을 보면 늘 환상에 적곤 했는데 어느 날은 언니가 칼메아 꽃을 벚꽃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그러면 나도 언니처럼 그 꽃이 벚꽃이라고 생각해야 했다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였다 칼메아 꽃이 벚꽃이라고 그 수수께끼만 풀면 언니는 정상인이 될까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언니와 꽃이 피거나 지는 것을 못 볼 것이 확실했다 칼메아든 벚꽃이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벚꽃이 아니더라도 벚꽃이라 여기며 가야만 했다 머릿속에 꽃이 가득해 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언니에겐 활짝 핀 꽃들을 병원 창문에서 바라봐야 했던 날들이 있었다 언니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증상들은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해마다 꽃 소식이 들리면 나는 언니를 먼저 떠올렸다 꽃 구경을 가자고 해도 언니가 대꾸하지 않으면 언니네 집으로 가곤 했다 그러고는 언니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병원에 가자고 언니를 꼬드겼다 아니 설득했다 머릿속에 꽃이 더 생기기 전에 가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런 해에는 나도 꽃을 마음 편히 보지 못했다 꽃이 닿아지고도 한참을 지나 언니는 신경액과 병동에서 나오곤 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벚꽃 구경을 가자고 말할 때면 나는 속이 타들어 가면서도 겉으로는 내색을 할 수 없었다 해마다 꽃 소식이 들릴 때면 나는 언니를 자주 만났다 언니와 꽃 구경을 실제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릿속이 아니라 언니의 가슴 속에 혼자 좋아했던 칼미아 꽃으로 가득 차길 빌었다 그런 해에는 무사하지 않았던가 천변에 흐드러진 꽃을 보고 있으니 차가 밀려도 지루하지 않았다 길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서 있는 나무에 활짝 핀 벚꽃을 바라보며 이 봄을 같이 할 수 없는 언니를 생각한다 조금만 더 버텼어도 함께 꽃 구경도 갈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며 나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찾았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던 언니의 말이 떠올라 슬그머니 담배를 손에서 놓는다 하늘은 어제의 비로 말끔히 씻겼는지 맑았다 차 창문을 연다 공기가 상쾌했지만 밀린 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거슬려 창문을 도로 닫는다 간선 도로를 지하화 한다는 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는지 길은 어수선했다 괜히 마음마저 어수선해진다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꽃을 바라보는 것도 잠시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감정에 순간 휩싸인다 막막함 이것이 요즘 너무 자주 나에게 다가온다 담배에 다시 손이 간다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향할 때면 항상 이렇다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지만 언니의 원대로 담배를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꽃으로 눈을 돌린다 꽃을 보아도 마음이 어지럽다 얘야 큰일 났어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겁먹은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엄마 숨 좀 돌리고 천천히 얘기해요 고개 너머에 사는 엄마는 자주 우리 집에 들르곤 했다 공원 근처로 이사 온 후부터 나는 이사 온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다 특히 봄에는 공원에 핀 꽃을 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거의 매일이다시피 우리 집으로 왔다 내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상관없이 제 집 드나들듯 와서는 함께 혹은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는 언니와 함께 사는 집으로 가곤 했다 그날 또 엄마는 어김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겨우 한숨을 돌린 엄마는 조카가 아빠에 대해 물었다며 이제 올 것이 온 것이라고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얼버무리고 나에게 왔다는 것이다 공원에 흐드러진 꽃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꽃처럼 내가 우리에게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너를 임신했을 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꽃의 요정이 보낸 아이일까 언니는 조카의 생부에 대해 세상을 뜰 때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 또한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조카는 이해를 할까 심지가 깊은 아이니 어쩌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조카가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라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다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는 안쓰러움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다 조카가 태어난 이래 우리 집에 금기는 조카의 출생에 대한 것이었다 조카를 낳고 한 해를 보내며 언니는 나에게 말했다 별거 중에 낳은 아이를 남편이 호적에 올려주지 않겠다고 당시에는 여자 쪽 호적에 올리는 방법이 없었다 무슨 법이 이러냐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남편이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친자 확인을 위한 어떤 것 또한 도와주지 않겠다 말했다고 결국 해결책을 구하지 못한 언니는 마음의 병을 얻어 신경정신과 신세를 졌다 해결책은 하나였다 나는 조카를 내 호적에 올렸다 언니의 신경정신과적 증세는 금세 호전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의 시작이었다 머릿속에 꽃이 가득 찼어 언니의 병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봄이 오기도 전 언니의 마음부터 살펴봐야 했다 언제쯤 봄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을까 언니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간호사가 말했다 병실 창밖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가뜩이나 심란한 마음에 눈까지 내리니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다 창밖의 하늘은 어둠이 내릴 시간이 아닌데도 거무죽죽한 색을 띄고 있었다 습기를 머금은 눈은 점점 커다란 눈송이가 되어 바람에 휘날렸다 병실만 아니라면 나는 1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을지도 모른다 올겨울의 마지막 눈일지도 몰라 하며 쓸쓸해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6인용 병실에 어느 누구도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환자도 보호자도 한방눈에 신경을 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리라 그래서인지 병실은 조용했다 문쪽에 커튼 안쪽에서 소리를 죽이며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음성뿐 그 소리조차도 눈바람 속에 묻힌 듯 창가 쪽에 나에겐 웅성거림으로 들렸고 관심조차 기울여 지지 않았다 이번 수술은 잘 될 수 있을까 창백한 시트가 나를 맞았다 시트의 주름을 펴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잘 돼야지 지난번처럼 의사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베개를 똑바로 놓고 이불을 개키고 슬리퍼를 반듯하게 정리했다 개인영장에서 성경책을 꺼내 침대에 놓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흰색 베개의 자줏빛 성경책은 눈에 띄었다 흔한 검은색이 아니었다 어쩌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수술이 잘 되기를 특별히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언니다운 생각이었다 조카에게 필요한 사진일지도 몰라 하필이면 왜 이런 날 늦은 거야 수술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온 날을 탓해야 했다 교인은 아니지만 부사히 수술이 마쳐지기를 신께 잠깐 기도했다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다 이럴 땐 누군가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빈 병실에 있기가 싫었다 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가 허전한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다 약해져선 안 돼 나는 시트를 쓰다듬었다 언니의 운기라도 느끼고 싶었던 것일까 마음과 달리 입에선 가볍게 한숨이 나왔다 후 이번엔 병원문을 스스로 밀고 나갈 수 있겠지 암 덩어리는 떼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작년에는 자궁과 난소를 드러내더니 이번엔 갑상샘을 떼어내야 한다고 의사는 말했다 갑상샘 암은 암측에도 들지 않는다고들 했다 그러나 언니의 경우 수술을 미룰 수 없을 만큼 종양이 크다며 의사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다 언니는 항상 그랬다 병을 숨기고 키워왔다 병만이 아니고 인생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던가 오랜 시간을 언니 곁에 살면서도 언니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오산일까 그렇지만 어째서 나에게까지 병을 숨긴 것일까 알 수 없다 혼란스러웠다 나는 성경책을 옆으로 치우고 침대에 두었다 피곤했다 언니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부터 언니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은 항상 나였다 점심을 굶은 탓인지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다 걱정하는 마음과 달리 위에선 꼬르륵 소리까지 났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조름이 몰려왔다 나는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웠다 눈이 저절로 감겼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커튼을 젖히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이모! 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갔어? 회사에서 조퇴하고 온 조카가 근심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음 조금 전에 들어갔어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번엔 이모에게 신세 지지 않으려 했는데 또 신세를 지고 말았네 조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신세는 무슨 당연한 일을 가지고 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모 고마워 그동안 이모 너무 힘들었지? 조카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정색을 하고 말했다 조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우리는 이심전심의 눈길을 주고받았다 괜찮아 너는 할머니까지 돌보고 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졌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조카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되었다 오늘은 할머니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해 내가 엄마 병원에 있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하루나 이틀 정도는 얼마든지 혼자 지낼 수 있다고 자랑까지 하던걸? 여인 3인방이 사는데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 조카는 농담까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여인 3인방이란 할머니, 딸, 손녀가 한 집에서 살아간다고 하여 조카가 붙인 애칭이었다 조카는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병실에 꽃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규칙을 뻔히 알면서도 조카는 프리지어 한 묶음을 창가 귀퉁이에 놓았다 여기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엄마가 수술하고 병실에 들어와서 꽃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지 간호사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하며 꽃을 받아 코에 가까이 들이밀었다 꽃 향기는 머리까지 맑게 하는 듯 했다 잠깐이지만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카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행복감까지 느꼈다 밥 먹으러 가자 너도 배고프지? 오늘은 종일 굶었네 나는 짐짓 명랑한 척하며 말했다 사실 조카를 보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조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우리 밥 먹어도 되는 거니? 라고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불안이 내 몸에 가득했다 아마 조카도 그러하리라 사실 이번에 수술이 언니에게 처음은 아니었다 제왕절개 자궁과 난소제거 수술 몇 번의 신경정신과를 다닌 것 등 병력이 화려했다 병을 키워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병원에 들어갔다 언니는 인생의 고비마다 병원으로 도망치듯 달아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언니가 스스로를 잘 돌봤던 건 아니다 마지막에 도망치듯 찾아간 곳이 병원이었을 뿐 언니는 원래 자신의 병을 꽁꽁 숨기기 일수였고 자신의 상태를 잘 알려들지 않았다 자궁의 무록도 이번에 갑상샘 암도 그랬다 자기 몸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 같은 언니였다 몸 안의 것을 제거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머릿속에 든 꽃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단 말인가 신경정신과 의사와 마주 앉아 보호자로서 상담할 때가 나는 가장 곤혹스러웠다 무엇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자라온 과정 결혼생활 물론 초짜 의사만 만나지 않으면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 능력이 있는 의사는 보호자를 배려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서는 의사를 만날 때면 정말이지 뺨이라도 한데 갈겨주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다 가족 간의 우호관계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도 된단 말인가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해대는 통에 나는 기진맥진할 정도였다 특히 응급실의 환자 대응 시스템은 보호자까지 입원할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 같았다 똑같은 대답으로 진이 빠질만 하면 그제야 입원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원한 지 2, 3주가 지나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을 열심히 사는 언니를 보면 언니가 환자였던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언니에게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물어보진 못했다 캐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나도 두려웠다 왜? 라고 물으면 구두코만 바라보던 언니였다 언니의 병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할 때면 내가 알고 있는 언니가 아니었다 머릿속에 꽃이 가득했다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엔 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언니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조카가 어렸을 당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여자들을 우리 사회에선 정상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니는 몰랐을까 어쩌면 언니에겐 남편과 시집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내가 한심해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 언니가 나보다 더 당당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신경정신과 병동을 드나들면서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언니가 부러웠는지도 모르겠다 딸을 키우며 심지어 엄마까지 책임을 지는 언니에 비하면 내 생활은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숨기며 살아온 나보다 더 용감하게 살아온 것은 아닐는지 고척교를 지나자 차가 다시 밀렸다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도로에 있자니 다시 담배에 손이 갔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던 언니의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 담배에 가던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시선을 돌리니 천변의 꽃이 가득하다 비가 내리면 꽃은 떨어질 것이다 꽃은 피자마자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질 것이다 나무에 달려있을 때보다 떨어질 때가 더 아름다운 꽃 언니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언제일까 나와 구두를 사던 때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대로 아이를 갖고 낳았을 때일까 나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벚꽃처럼 활짝 핀 인생이 언니에게는 있었을까 새로 옮긴 사무실은 대류변에 있지 않았다 작은 골목길을 들어서면 낡은 한옥 기화집을 끼고 돌아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골목 중간쯤에 새로 생긴 구두가게를 지나치게 된다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 구두는 남성용이었다 언제부터 눈에 띄었는지 기억이 없다 전에는 사진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바깥쪽에서 보면 검은 장막이 쳐져 있었다 구두방에는 블라인드 대신 대형 브로마이드를 걸어나 처음 봤을 때는 사진과 관련된 곳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기 싫어하는 주인의 취향인지 작업을 위한 목적인지가 궁금했다 그렇다고 짐작만 할 뿐 왜 밖을 향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지 잠시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관심조차 가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안에 들어가 따져부를 수도 없었기에 그저 나대로의 짐작만 하고 말았을 뿐인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심드렁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난 항상 젠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치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골목으로 난 유리창에 손으로 만든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골목에서도 장사가 되는 건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 요즘은 SNS가 잘 발달해 사람 드문 곳에 있다고 해서 장사가 꼭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기후에 불과할지 몰랐다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나의 탓도 있겠지만 골목길 풍경이 바뀌는 걸 원찮았다 숨어 있듯이 골목 끝에 박혀있는 작은 카페도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구두 가게를 들여다보았다 그건 어쩌면 조카에게 받은 구두가 생각났기 때문일 것이다 핸드폰으로 보내온 사진 속의 구두와 똑같은 구두를 맞추고 싶었다 그러면 어쩌면 예전처럼 언니의 말이 들려올지도 모른다 처덜급 탓서 나와라 하고 말이다 나는 며칠 전을 떠올렸다 조카가 보내온 택배를 받았다 언니가 떠난 후 간간히 문자나 주고 받았을 뿐 매일 한 번 보낸 적 없던 조카였다 상자를 열었다 메모와 함께 구두가 들어있다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이모 엄마 유품을 정리했는데 장롱 맨 위칸에 상자가 있어 엄마에게는 뜻깊은 물건이었나 봐 이모가 생각났어 나도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모처럼 이라고 적혀있었다 아마도 조카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추수를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구두를 꺼내어 살펴보니 낡고 군데군데 흠집이 나있으며 뒤축은 거의 달아 신으려고 간직한 게 아님이 확실했다 다만 겉은 낡았으나 구두 표면은 반질반질 윤이 나있었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관한 것이라고 여겨졌다 구두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나는 상당히 오래된 그렇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의 한 끄트머리에서 언니를 불러낼 수 있었다 첫 월급 탔어 나와라 언니는 첫 월급이란 말에 힘을 주었다 언니의 들뜬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또한 기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겨우 등록금만을 낸 형편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서서히 기울어가는 집안 형편은 나날이 나빠져갔다 대학에 들어갔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아진 거라곤 그 많았던 빚을 거의 청산했다는 것 정도였을까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언니는 집안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직접 부모님에게 물어보진 못했다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칠까 두려웠다 전공서적도 청계천의 헌 책방을 온종일 돌아다니며 가장 싼 곳에서 샀다 여기저기 과외를 부탁했지만 가르칠 만한 학생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나날들이 이어졌다 나의 생활은 우울하기만 했다 돈이 궁하니 미팅은 거의 나갈 생각을 못했다 어쩌다 나가면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싫어도 미소를 짓권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작은 제약회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왔을 때 나는 식구들 몰래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때는 아무리 약학대학을 나왔어도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의지할 사람은 언니밖에 없었다 명동에 하나둘 네온사인이 켜지면 내 마음속에도 하나둘 불이 켜지곤 했다 어두워질수록 빛나는 그 무엇이 가슴속에 자리잡곤 했는데 그 불빛들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청춘의 빛이 아니었을까 하고 머리를 갸웃거려 본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시절 세상은 시시했다 그래서일까 빛의 화려함에 따라 나는 그 즈음 명동 나들이를 자주 했다 그냥 시오윈두를 보면서 거리를 걸었다 할 일 없이 시간은 왜 그렇게 많았는지 아니 시간이 더디 갔는지도 모른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사이에 언니가 보인다 반갑게 만난 우리는 함께 그두 거리로 들어섰다 수제와 공장이 아닌 브랜드 회사에서 나온 구두들은 그 당시 디자인이 앞서 있었다 유행을 이끌었다 지금도 생각나는 구두 회사들 금강제와 에스카에어, 엘칸토 아마도 언니와 나는 나란히 붙어있는 이 가게들을 들렀을 것이다 그리고 언니는 이렇게 물었겠지 여기 있는 여자 구두 중에서 제일 큰 구두는 몇 밀리미터인가요? 라든가 255밀리 여자 구두 있어요? 라고 언니는 나와 달리 키가 크고 발은 더욱 컸다 너는 발이 작으니까 어느 것이라도 살 수 있어 좋겠다 마음껏 골라봐 언니의 발 크기에 맞는 구두는 없었다 여러 곳을 헤매고 나서야 하나밖에 없다는 구두를 샀다 감히 디자인은 고를 수도 없었다 그냥 발 사이즈만 맞으면 그만이었다 지금은 핸드백이 옷차림의 마지막이라고 하듯 당시에는 구두가 옷차림의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빨간색의 7cm 굽이 있는 구두를 신어보았다 그건 걷기 힘들걸? 굽이 낮은 걸로 골라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것저것 신고 싶었던 구두를 마음껏 신어보았다 그래 그걸 사 지금도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거리를 쏟아냈고 한일관에 가서 냉면과 비빔밥을 먹었지 그러고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날 그날 이후 언니의 삶은 신선했다 구두를 산 그에 언니는 결혼하여 내 곁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가부장죄와 결혼생활의 불합리성을 견디지 못한 언니는 병을 얻었고 나는 그 곁을 내내 지켰으나 다시는 언니와 기쁨을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핸드폰으로 구두를 찍고 명동으로 나갔다 아직도 금광재화만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 뿐 거리 풍경은 바뀌었고 중구 관광객이 물러간 거리는 한산했다 밖을 향해 진열된 구두를 꼼꼼히 그리고 열심히 찾으며 언니가 간직했던 구두와 비슷한 구두를 골라 신어보았다 굽낮은 구두는 편안했다 첫 월급 탔어 나와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스무살의 나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두 눈을 감았다 나를 향해 뒤를 돌아보며 앞서서 걸어가는 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면회 신청을 하고 휴게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나는 계속 망설였다 가방에 넣어온 봉투를 꺼내어 본다 어찌할까 어머니에게 큰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조카는 신신당부했지만 나는 어떻게든 알리고 싶다 비록 어머니가 조금 전에 먹은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언니와의 작별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니는 어머니에게 귀한 딸이었고 언니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또한 나와 다르게 각별했다 태어나서 한 해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아들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태어난 언니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 어머니와 언니는 아주 단단하게 묶여있었고 나는 주변인에 불과했지만 나는 한 번도 어머니의 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머니는 좀 특별한 사람이긴 했다 여느 어머니와는 달랐다 어머니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한 적이 없다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는 했다 하지만 나 또한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한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없어지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어머니에게 요구하곤 했다 돈을 좀 달라고 돈은 왜요? 나는 정말 이제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확신했다 어머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는 했다 친구를 만나는데 음식값이 비싸다거나 입고 나갈 옷이 변변치 않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응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천 원짜리 몇 장만 주고 가 여기서도 일요일에는 예배를 볼 수 있거든 자원봉사를 하는 목사님이 매주 일요일이면 짬을 내어 온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70이 넘어서 교회에 등록한 신자이기도 했다 나는 지갑을 열어 내가 갖고 있는 천 원짜리 지폐를 모두 드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요즘 내 언니가 통 오지를 않는데 무슨 일이 있니? 드디어 내가 걱정하던 말을 어머니가 먼저 꺼냈다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래 또 머릿속이 꽃으로 가득 찼다고 하디? 다 나으면 얼굴을 볼 수 있겠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언니는 병과 함께 살았고 어머니는 항상 딸을 걱정했다 딸의 마음을 살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나에게 전화하는 것이 어머니의 임무라 여겼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마련해온 과일을 같이 먹으면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얘야 왜 이렇게 목숨줄이 긴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만 가고 싶다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잠잘 때마다 기도하고 있죠? 잠들 때 데려가 달라고요 나는 매번 같은 대답으로 응답했다 아직 어머니의 정신이 올바르다고 여겼고 안심했다 어머니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은 아닌 것이다 엄마 손 좀 줘봐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하얀 가루를 지어 주었다 어머니는 말이 없다 가루를 보고 나를 쳐다보았다 순간 휴게소의 공기가 흐름을 멈춘 듯 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정말 이상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다 어머니의 눈을 보았으나 별다른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손에 있던 봉투에 가루를 넣으며 힘없이 말했다 휠체어 밀어다오 너도 바쁠 테니 이만 가거라 어머니는 하얀 가루가 언니의 뼈가루라는 것을 알았을까 과거는 또렷이 기억하지만 현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는 하지만 자식의 죽음을 알기를 나는 바랐다 조카는 자식이 죽은 것을 알면 할머니가 상심에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내게 언니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부모라면 마땅히 어떤 방식으로라도 자식과 작별을 해야 했다 그리워만 하다가 죽음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았다 어머니가 언니를 기다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생각은 그렇더라도 내 마음이 편했다는 것은 아니다 언니가 갑상샘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가 주방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젊은 의사는 고관절이 부러졌다며 수술을 권했고 언니는 빵서렸다 언니 자신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었다 휴가 기간이 지나 언니는 다니던 직장에 다시 나갔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수술은 잘 되었고 퇴원하여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점점 나아졌다 일상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나 어머니의 병원비는 언니가 감당할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언니는 내 신세를 지기 싫어했다 환자복을 입은 어머니가 보기 싫다며 집이 아닌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 어머니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언니의 의견이 우선이었다 나는 어떤 의견도 언니에게 말할 형편이 못되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언니였으니까 그리고 둘의 관계는 무어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 나는 그 틈에서 외로웠다 언니가 육체의 병을 얻게 되자 꽃 타령이 없어졌다 병이 한꺼번에 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언니는 퇴근하는 길에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고 나는 안심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서서히 적응해 갔다 안심하고 방심해서일까 언니의 병은 갑자기 악화되었다 모든 것은 갑작스레 시작됐다 서울 근교에 있는 피시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길은 어릴 적부터 다니던 길이 아니었다 군에서 시로 승격하며 고속도로까지 생길 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의 무심함을 탓해야 한다 근처에는 아파트까지 들어섰으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은 고요하기만 하다 밤나무가 많은 숲에 햇볕이 따세했다 햇빛을 맞으며 숲을 지나 조금 걸어 들어가니 작고 아담한 무덤이 나를 반긴다 거의 십 년 만이다 언제부턴가 잊고 살아왔다 너무 오래되었다고 잊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곳을 찾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없이 나를 내려다본 후 돌아서서 걸어가는 꿈을 꾸고 난 후부터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이제는 영원히 내가 사는 세상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어떤 느낌이 확 들었다 어제 꾼 꿈에서 언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말없이 서서 나를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나를 등지고 걸어갔다 나는 떠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그동안 고이 간직하고 있던 봉투를 찾았다 납골당으로 옮겨지기 전에 담아온 언니의 마지막 몸이었다 언니 나는 가만히 불러보았다 아버지와 편히 쉬어 가루를 아버지의 무덤 위에 뿌렸다 순간 눈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흘러내렸다 빛처럼 길에는 꽃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눈이 오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저 꽃을 언니와 함께 보지 못하더라도 같이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언니의 마지막이라 여기며 나는 엑셀 페달에 힘을 준다 도로는 한적했다 이제 머릿속에 꽃이 가득 찼다는 전화는 걸려오지 않을 것이다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웃도 없을 것이다 사는 궁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언니는 그러나 나는 영원히 말동물을 잃어버렸다 속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다 어머니와 나를 바라보는 가족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나도 언니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살고픈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세상에 혼자 남은 아이의 심정이 되고 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내가 흘렸던 눈물의 뜻을 그렇게 해석했다 눈물 끝에 살아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마음속으로부터 차 올라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한적한 도로에서 길을 잃을 것만 같다 지금 길에서 벚꽃을 보고 있지만 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칼미아 꽃이 있었다 그것은 처돌급 탔어 나와라 하는 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덤 옆에 피어있을 칼미아 꽃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산소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다음에 올 때는 칼미아 꽃 작은 묘목 두 그루를 가져오리라 벚꽃 대신 칼미아 꽃 두 그루를 보아야 했다 벚꽃이 진 뒤 피어나는 두 그루의 화려한 칼미아 꽃 모든 꽃이 사라진 다음에 볼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불러본다 칼미아 칼미아 길가에 핀 꽃이 바람에 따붓긴다 약간 지도 맞 그러면 contrib 감사합니다.